언니 줘봐 이만 간질게! 알았어 얘들아 밥 먹자! 고고! 목뼈 닭발 사양 뼈 있는 닭발 닭소 난 밭돌라 오우! 너무 많이 시켰다 몇 개로 시켰어? 괜찮아 괜찮아 오우! 이렇게 추워! 아니 근데? 선발 음! 마스가 예의한대로 맵고 달고 다 훈주룩! 아하! 맛있겠다 야! 맛있걸? 아 맛있어! 와 근데 닭발이 왜 이렇게 더 무섭게? 아 이렇게 찍어서 음! 사양 진짜 크다! 남편 이거 먹을 수 있어! 파! 키! 그 닭소 아! 파 살짝 매워! 그치? 볼게! 아! 나 이거 제일 맛있어! 아! 남편 어디가! 계속 먹으니까 매워! 바카스야! 바카스야!